자, 오늘 제가 굉장한 문이랑 굉장한 곳에 다시 갑니다 야, 날씨 엄청 좋죠 여러분들 바로 섬에 들어가서 레츠 길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여기 뭔 상황이지? 진짜 주작이 아닌 게 아니라 주작 같다니깐요? 아, 저런 유튜브가 뽑으려고 지금 서로 찍고 있는 거죠? 네, 촬영 이거 놀 때 잘 놔야 돼요 얘가 날때 창피처럼 난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야 돼, 이키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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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야, 난리야 이거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 얘네가 진짜 힘 좋다 야, 이거 몸에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잡아가서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티몬과 품바라는 유튜버, 인기 유튜버 채널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티몬이한테 선물로 갖다 줄 예정 제가 풀무치를 찾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네요 근데 이 아귀염소가 너무 작아 뭐야? 뱉잖아 아무것도 안 할게 도력한다 도력한다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자마자 이번에 세 번째 잡은 풀무치인데요 이 친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잠깐만 여기 근처였거든요 내려가는 도중에 풀무치 엄청 큰일 날라갔어요 봤죠? 네 나 지금 목소리 나갔어 그만 가봐요 그만 가봐요 여기 여기 앞인데 저기다 찾았어요 이제 찾았습니다 오케이 일타이피 여기 메모 좋고 노이 좋고 노이 좋고 메모 좋고 마나 쓰고 죽고 메뚜기 여기 송충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독충이에요 독충 이제 후퇴하시죠 얘가 여기 영역인가봐요 그죠? 미안하다 얘 너 거냐 이거 없지? 얘네 여기 좀 두고 먹어야겠다 왜냐면 얘 똥 빼고 먹어야 되거든요 똥도 빼고 먹어요? 똥 빼고 먹어야 되는데 똥도 먹어요 그냥 얘 그렇죠 야 지금 4마리 잡았고요 지금 이 친구들 말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저기 뒤에 있으신 분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형들이 앞에 잡고 뒤에서 동생들이 저거 채죽통 들고 다니는 잘 빠지겠어 이따 풀무치 많이 먹어야 거야 긴 와이래 애기야 이야 이야 진짜 크다 진짜 크죠? 이거 아까 때보다 크죠? 와 빨리 먹고 싶어서 좋은 표정 이야 크다 지금 한 6마리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뭐 더 잡을 생각은 없고요 복귀해가지고 저녁에 나와서 또 추가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갑자기 밟을 뻔했어요 저 와 저희 둘 다 지금 완전 탭댄스 밟고 막 우르르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뱀 또 있네 여기 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고개를 빡빡 뒤집게 세우고 야 뭘 꼴아봐 자 여러분들 그래도 큰 여치를 하나 만났는데요 이 친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꽤나 큰 친구예요 약간 돼지어치 닮기도 했죠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이야 커요? 어 아니요 크진 않아요 그냥 긴가 자 우선 한 마리 겟 됐고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여러분 네 밴드 칠게요 제일 큰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커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 7마리 잡았나요? 7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제 허더팡님께서 드실 건 드시고 3마리는 우리 티모니를 위해서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분이랑 함께 열심히 찾아다가 연가시 감염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체집을 완료하고 약속을 정해서 우리 티모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티모니아 안녕 너가 좋아하는 대형 풀무지 좋아하는이 아니라 몰라 너 좋아하겠지 얘는 왜 이렇게 휴강하는거지 아 따다 뭐야 따다 뜨구 하하하 쫙쫙쫙쫙쫙 아 귀여워 티모니아 여기까지 올라오지마 따젤라라 어 관심을 갔네 여기있지롱 티모니가 여기서 냄새가 나는지 계속 관심을 보이는데요 지금 두 마리를 가져왔고 제가 가장 크다고 한 두 마리를 남겨놓았습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먹이용으로 다른 타란툴라랑 줬고요 오 어슬렁 어슬렁 네 아 이제 한번 줘볼까요 네 제가 진짜 이틀동안 진짜 열심히 자왔거든요 고생하셨어요 티모니아 우선 우리 썸네일 하나 찍을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티모니아 저기 저기 티모니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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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오 오 야 티모니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저기 저기 티모니아 티모니아 너는 먹으면 안되고 티모니이가 먹어야 돼 티모니아 오 오 오 사랑했다 오 오 와 근데 역시나 커서 티모니이가 조금 조금 경계를 하는데 와 진짜 크죠 오 아이고 티모니 잘 먹네 와우 먹을 것도 많지 티모니아 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장 큰 풍물질한다 너도 관심 있어요? 응? 풍바야 너는 양양이라서 안될 것 같은데 응? 여기에 갈색창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고 나면은 티모니이가 와서 먹을 거예요 오 여기 있다 크으 이게 더 크네 어휴 풍바야 다리도 먹어 야 이거 다리 먹어야 돼 이게 닭다리보다 맛있는 거야 너 이거 남기면 큰일 났나 이거 봐라 생각보다 너 이거 먹을 수 있겠냐 맛있는데 난 난 먹어볼까 미리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개체인데요 오오 이거 쓰러지겠다 오오오 야야야야 티모니아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 풀무치 똥이야 그다 그래 채집 완료 티모니아 삼촌이랑 가장 그래 채집 완료 그렇지 어글치 양념도항 프라이그반 다리반 날디반 내 뭔 말하는 거지? 티모니아 여깄어 이거 이거 이거예요 얘가 냄새 참 냄새 집착하면 안 돼 어이구 난리 났다 야 티모니아 그래 내 삼촌이 여기가 내가 줄게 썸네일은 아까 찍었으니까 이거 먹어 아 간지러워 티모니아 너 몸에 붙여놓는다 니 알아서 먹어 이거 빼지 말고 먹어 진짜 크죠? 야 뭘 봤는데 이렇게 큰 걸 안 먹여봐 아빠가 닦고 있어 줄게 뭐야 응 와 진짜 오늘 포식하네 티모니 야 야생에서 이런 거 못 먹을 거야 이만한 곤충을 어디서 먹니 아 전갈 먹지 뭐 안 먹어? 어 왜 그래 멀씨구나 이거 배가 물렀네 너 진짜 배가 물렀다 티모니아 삼촌 두 마리나 잡아왔는데 어허 어허 왜 단백질이야 이거 티모니 몸에 붙여주세요 응 이거 그냥 친구로 너 같이 살아가 있나 응 삼촌 어렵다 힘들다 이거 나무 아니야 옷 색깔 초록색이라고 나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티모니에게 지금 두 마리를 줬는데 한 마리만 먹고 지금 한 마리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티모니가 어깨 올라와서 지금 경계를 쓰고 있는데 너무 귀엽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티모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이렇게 놀러왔는데 첫 뚜껑에다가 삼겹살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녁 얻어먹고 갑니다 안녕 거의 친구들 오랜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티모니와 품마님 집에 있는 티모니에게 제가 대왕 풍무치 괴물메투기를 잡아다 줬는데 와 아쉽게도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먹었어요 고맙도로 인사하겠죠 고맙도로 인사하겠죠 티모니 그럼 다음에는 네 좋은 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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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오라고요? 네 티모니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우리 티모니에게 우리 삼촌으로서 맛있는거 제가 챙겨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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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